짓는 빌딩에 대한 소개와 사진이 있으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뜰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센터 부지 개발계획 공개식스 플랜 알터너티브즈 언베일드 4WTC 사이트 로어맨 하탄 개발공사 회장 존 화이트헤드의 뉴욕시와 미국의 중요한 시기 연설에서 세계무역센터 부지 계약계획이 모습을 드러냈다 로어맨 하탄 개발공사와 항구청을 위해 뉴욕 건축회사 바이어 블린더 벨르가 우선 만들어낸 이 계획들은 거리 블럭 레이어 건물 매스 건물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계략 계획이기는 하지만 일부 요소들은 계획상에서 아주 잘 어울린다 모든 계획들은 주로 부지의 동쪽 끝을 따라 정배된 건물과 타워가 서있던 부지의 서쪽 안쪽 위에 설계된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오픈 스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무역센터 타워 흔적은 6개 계획 중 4개에서 오픈 스페이스로 표현됐다 6개 계획 모두 처치가를 따라 부지 동쪽 끝에 통합교통센터를 배치했다 6개의 계획 모두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린 이치가를 부지를 통과해 연장시켰으며 이 중 5개 계획은 향후 위버티가 남쪽에 만들어질 주택개발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6개 계획은 컨셉트 htm에서 모두 볼 수 있다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현재 질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cg테크노트 리드 cg보드 구조공학뉴스 NY넘버 84뉴 2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omnium 축하шего 축하